지난주에 태풍 바비가 지나갔습니다. 태풍 바비에 대해서 역대급 태풍이다 이런 표현이 사용됐었는데 이번에 또 다가오는 태풍 마이삭 역시 역대급 태풍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네트워크 기상팀 정구희 기자와 함께 태풍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이삭이 언제쯤 어디에 상륙을 하는 겁니까? 네, 지금 상륙 시점으로 보면 경남 거제도 쪽에 12시에서 1시, 자정부터 새벽 1시 정도 사이에 상륙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륙, 좀 더 내륙 쪽으로 본다면 부산이나 김해, 특히 김해 중심 경남 남해안에 새벽 2시쯤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 마이삭이 동반하고 있는 강한 바람, 그 위력이 어느 정도나 지금 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방금 양태빈 캐스터가 전해 드렸지만 초속 5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면 약한 건물 같은 게 무너질 수도 있는 정도고요. 담벼락이 무너질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이삭의 경로가 지난번 바비 때보다 훨씬 더 내륙 쪽을 지나기 때문에 내륙 곳곳에서도 초속 20에서 40m 정도 바람이 불 텐데 이 정도면 성인 남성이 버티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초속 50m, 초속에 3.6을 곱하면 시속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시속 180km 정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속 50m면 180km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도에서도 시청자분들께서 문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초속으로 쓰고 어떨 때는 시속으로 쓰느냐. 그런데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초속을 쓰는 걸로 합의를 하고 보도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속 개념을 도입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기상청에서 원래 초속으로 발표합니까? 그렇습니다. WMO 세계기상기구를 비롯한 대부분 연구와 논문들 그리고 방제 기관들이 초속 단위의 바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초속 단위로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지금 방금 표가 한번 나갔었는데 초속 10m, 20m, 30m, 40m, 50m 이렇게 5단계 정도로 바람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여태까지 한반도에 불었던 가장 강한 바람이 태풍 매미 때 초속 60m입니다. 아, 60m면 3, 6에 18, 6, 6에 30, 시속 216km 정도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표에서 나오듯이 초속 10m대 바람은 간판이 떨어져 나갈 정도고요. 초속 25m 이게 지금 방금 보신 제주도에 불고 있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지붕이나 기하장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고. 저 정도 바람인데도 JIBS 신윤경 기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면 봄철에 부는 양간지풍이나 이런 태풍 같은 게 주로 강한 바람들만 하는데 달리던 기차가 탈선할 수도 있는 정도로 매우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40, 50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속 40m가 넘는다. 즉 시속 144km가 넘는다고 하면 사람이나 바위가 날아갈 수 있는 정도고 건물이 붕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속 40km, 초속 40m가 넘는 바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런 바람을 기록하는 건 태풍밖에 없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난주 다행히 서해바다 이른바 125도, 동경 125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쪽 외곽으로 중국 쪽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했다 이런 건데 태풍 바비와 마이삭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태풍 바비와 마이삭 굳이 비교를 하자면 사실은 이번 태풍이 조금 더 비슷하거나 약한 수준으로 봐야 합니다. 태풍의 위력 자체는. 위력 자체는 약한 수준으로 봐야 하지만 이 태풍이 미치는 영향은 바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당연히 경로가 내륙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바비 지금 이번 태풍 중심에서는 초속 약 44m에서 45m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비 때보다 조금 더 약한 수준이지만 내륙을 관통하면서 영남 지방, 특히 동해안 쪽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수가 있고요. 특히 산간 지역과 부딪히는 지리산, 또 강원도 산간, 한라산 같은 경우는 강풍 기록이 더 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시는 표대로 영남 남해안 쪽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예상이 되고 특히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남 쪽에 상륙을 예상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조금 더 미국과 일본은 전남 남해안 쪽 상륙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륙 쪽으로 강풍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태풍 바비 때 저희가 가고도를 현지를 연결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나온 소식이 원래 태풍 바비가 초속 50m 아주 강할 때는 그랬는데 가고도의 자동기상 관측 장비가 망가졌었고 뒤늦게 확인을 해봤더니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66.1m로 집계됐다는 거예요. 이 가고도에 부는 이 바람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의 바람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태풍 매미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최고 기록이 초속 60m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바비 때 분 바람은 초속 66m입니다. 즉 더 강하죠. 다만 이 자료는 공식적인 관측 자료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공식 최고 기록이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기상대, 사람이 직접 관측하거나 사람이 관리를 하면서 기상 정보를 받은 기상대의 자료들만 사용하고요. 이들 지점은 대략 30년 이상의 데이터를 다 갖춘 지점입니다. 하지만 가고도 쪽 같은 경우는 설치한 지 얼마,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사람이 직접 관리하는 장비가 아니라 AWS라고 해서 오토웨더 시스템입니다. 자동으로 관측하는 장비인데 이 경우에는 초속 66m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미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한 바람이 가고도에서는 기록이 됐다는 거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AWS 자료이기 때문에 공식 기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엄청난 바람이 태풍 바비 때 가고도를 강탈을 했었는데 이번 태풍 마이삭도 바비 못지않은 위력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태풍 바비는 우리나라 서해바다, 먼 바다로 지나갔기 때문에 피해가 덜 했는데 이번 태풍 마이삭은 우리나라 경남, 거제, 부산, 김해 상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국 기자가 태풍 매미 관련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죠. 태풍 매미 때 정말로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피해 상황, 저희가 준비한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어디가 논의고 어디가 강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안쪽의 주택가도 수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마다 가재도구를 꺼내놓고 복구에 나섰지만 도무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상습 침수를 막겠다던 치수 공사 현장도 자연의 힘 앞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남승모 기자의 목소리 같은데 말이죠. 2003년에 태풍 매미와 관련한 피해 상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피해를 안겼는데 이번 태풍 마이삭도 그에 못지않은 위력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국희 기자, 상륙 시간을 아까 제가 여쭤봤고요. 물어봤는데 영향을 우리 태풍 마이삭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점은 그거보다 좀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태풍의 반경이 350km가 넘는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륙 시점이 새벽 1시다, 자정이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앞으로도 더 전면부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이번처럼 300km가 넘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정도 전부터 태풍의 반경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주도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의 가장 근접한 시간은 저녁 6시부터 7시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그렇습니다. 그건 가장 근접한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피해가 가장 강할 시점이 언제부터냐 그러면 4시간 정도 전인 2시부터 이미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까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어였고 싶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근접한 시간이 2시로, 새벽 2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시간 전인 밤 10시부터는 태풍에 아주 근접하겠다, 태풍의 중심에 근접하겠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4시간 정도 전부터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태풍이 중심부도 있지만 먼 곳까지도 따지기는 합니다. 그거를 이제 태풍 때문에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지역을 강풍 반경이라고 하고. 네, 태풍과 관련한 그림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면 태풍의 중심에서 겉으로 보이는 파란색 실선. 이게 강풍 반경입니다. 즉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분다는 거여서 전국을 뒤덮고 있죠. 그렇죠.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다고 해서 수도권은 괜찮겠지. 이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제주도의 바람이 초속 25m고 그 밖의 지역들은 초속 15m의 바람이 분다는 건데 이 강풍 반경은 350km 정도의 태풍이면 10시간 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어제부터 오늘 아침부터 영향을 계속 받았던 거고 지금 본 것처럼 폭풍 반경, 즉 초속 25m 이상의 바람이 부는 것은 4시간 정도 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본인께서 거주하시고 있는 지역에서 최근접 시간을 확인하신 다음에 4시간 전부터는 대비해 주셔라.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국 기자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올 때 태풍 마이삭 초속 50m, 시속 180km의 강풍을 동반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영상으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립니다. 태풍 온다고 하길래 어제 저녁부터 붙여놨었거든요. 갑자기 떨어지는 소리 들려서 나가봤던 시끄럽게 있더라고요. 태풍과 같이 강풍이 불 때 창틀과 유리창 사이의 떨림이 파손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창틀과 유리창 사이를 단단히 고정하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네, 잘 참고하셔서 태풍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태풍 대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구희 기자, 그런데 걱정이 말이죠. 지난주에 태풍 밥이 왔었고 그래서 많이 걱정했었는데 지나갔고요. 이번에 태풍 마이삭이 경남 남해안 쪽으로 상륙을 한다고 하고 이것도 우리가 대비하고 긴장하고 많이 힘든데 10호 태풍까지 또 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어젯밤에 10호 태풍 하이선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태풍으로 발달해서 일본 규슐을 향해서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규슐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나라, 특히 부산, 경남, 남해안 쪽으로 다시 올라와서 동해안을 따라 북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마이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 예보가 조금씩 다른데 이 다음 태풍 10호 태풍 하이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 예보가 다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경로는 비슷한데 시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쯤에 태풍이 북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른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10호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요. 시점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월요일부터는 차이가 있고 다만 역시 동해안 따라서 북상하기 때문에 동해안에 사시는 분들은 이번 10호 태풍에도 또 한 번 준비를 하셔야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태풍까지 또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태풍은 또 자연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정말 대비를 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내일 오전까지 9호 태풍 마이삭 그리고 이번 주말 일요일 그때는 또 10호 태풍 하이선,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구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